안녕하세요. 군산시 개정면에 위치한 대방영동조합법인입니다. 저희는 소담뜰 두부와 소담뜰 순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매일 새벽 6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만들어 그날 나가야 신선한 두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작업 완료 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불린 콩을 갈아 비지와 콩물을 분리한 뒤 끓여줍니다. 여기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킨 후 틀에 넣고 두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과 위생일 텐데요. 저희 대방영동조합법인은 2018년 전통식품인증, 2020년 햇섭 인증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식품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소담뜰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와 순두부는 로컬푸드 직매점과 군산시 학교급식,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소담뜰은 이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기업으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합에서 사용하는 콩은 저희 마을과 군산지역의 콩을 구입하여 국내산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로컬푸드 참여농가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담뜰 두부와 옥산농협 로컬푸드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